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연산 농어예를 소개합니다. 지방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농어는 바다의 보양식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아주 가득한데요. 한 점 한 점 도톰하게 썰어왔고요. 한 점이 입안에 가득 주는 행복. 쫄깃쫄깃 고소고소. 자연산 농어의 먹방 시작할게요. 안녕하세요. 세미송 오늘 세미송이 준비한 팬유. 오늘은 자연산 농어회를 준비해봤습니다. 농어에는 도톰한 쫄깃쫄깃한 식감 그리고 고소한 맛이 정말 맛있는데요.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! 짠! 저는 준비됐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점도 두툼해요 한점도 두툼해요 한점도 두툼해요 한점도 두툼해요 한점도 두툼해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초고추장 양이도 찍어먹어볼까요?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계란 이번엔 제거.. 제거는 왜 이래? 랩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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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부할 면은 후추를克상하여 먹으러оз하러 가진 의사 쫄깃쫄깃 라이블라당 족발 땅땅땅 고춧가루 아삭아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기상캐퍼 정말 맛있다 맛있는데 지금 또 먹고싶어요 그리고 정말 맛있게 먹으면 뭔가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오징어 매콤한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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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레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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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불쌍하고 은근히 터뜨ga 그릇이 너무 부드러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음료 오늘의 음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